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이 좀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다 한자예요. 한자이고 모두 다 거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꼬럭입니다. 꼬럭 한국어로 해석하면 고독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꼬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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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그는 큰 집에서 고독함을 느껴요. 웨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anh ấy cảm thấy cô độc trong ngôi nhà rộng lớn. 한 번 더. anh ấy cảm thấy cô độc trong ngôi nhà rộng lớn. anh ấy 그는 cảm thấy 느끼다. 고 độc 고독함은 느껴요. 정무무 안에. ngôi nhà은 집이에요. rộng lớn, 넓은 집 안에. 고 độc함을 느껴요. 란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인생에서 우리는 고독함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웨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rong cuộc sống có những lúc ta phải đối mặt với cô đơn. 한 번 더. trong cuộc sống có những lúc ta phải đối mặt với cô đơn. trong cuộc sống 생활에서, 인생에서. có những lúc 때때로. 다 여기 있는 우리에요. 다. phải đối mặt, phải 뭐 뭐 해야 한다. đối mặt với 가치 성역. 음, 마주하다. 고 độc 고독함을. 좋아요. 이제 마지막 의문 같이 보세요. 예술의 길은 고독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웨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건 đường의 돋, đầy 고독 và thực 택. 한 번 더. 건 đường의 돋, đầy 고독 và thực 택. 음, 건 đường 길이에요. 길, 도로, đầy 고독, 예술이란 뜻이에요. đầy, 가득 차다. 란 뜻이에요. 고독 và thực 택. thực 택 유행 도전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읽어보세요. Anh ấy cảm thấy 고독 trong ngôi nhà rộng lớn. Trong cuộc sống, có những lúc ta phải đối mặt với 고독. Con đường nghệ thuật đầy 고독 và thực 택.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두 번째 단어는 고 시작하죠. 고던입니다. 고던 한국어로 해석하면 외롭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고던, 고던, 고던.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cô ấy cảm thấy 고던 khi không có ai bên cạnh. 한 번 더. cô ấy cảm thấy 고던 khi không có ai bên cạnh. cô ấy cảm thấy 그녀는 느끼다. 고던, 외로움, 느꼈어요. 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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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맞지 않나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bạn vẫn có thể thấy cô đơn ngay cả khi sống cùng gia đình. 한번 더. bạn vẫn có thể thấy cô đơn ngay cả khi sống cùng gia đình. bạn đó는 vẫn 여전히 có thể 할 수 있다. thấy하고 cảm thấy 똑같아요. 느끼다. 느낄 수 있어요. cô đơn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ngay cả khi 뭐 뭐 해도 sống cùng gia đình. sống 살다. 공 같이 함께 gia đình. 가족 가족과 같이 살아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이문 같이 보세요. 혼자 살면 외로움을 느끼나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sống một mình bạn có thể cô đơn không? sống 살다. một mình 혼자 혼자 살면 bạn 너는 cô đơn không? 네, 잘 썼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 번째 단어 넘어가요. 세 번째 단어 는 꼬 꽝 입니다. 꼬 꽝 한국어로 해석하면 장막하다. 쓸쓸하다. 라는 뜻이에요. 꼬 꽝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의문 첫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ngôi làng cô quạnh nằm giữa rừng sâu 한 번 더. ngôi làng cô quạnh nằm giữa rừng sâu ngôi làng 마을 cô quạnh 정막한 마을 남 원래 눕다 인데 장소 위치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어디 어디에 위치 있다 giữa 사이에 rừng sâu rừng 숲 sâu sâu nằm giữa rừng sâu 기쁜 숲 속에 있다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이곳의 삶은 꽤 정막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국 송 ở đây 가 cô quạnh 잇 người qua lại 한 번 더. 국 송 ở đây 가 cô quạnh 잇 người qua lại 꼭 송 생활 삶 어뢰 여기 여기에 생활 여기에 삶 사 꾀 고 꽐 장막해요. 꽈라 여기는 왕래 하다 라는 뜻이에요. 왕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의문 같이 보세요. 산사대 후에 마을은 슬슬 헤졌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ngôi làng sau trận sạt lở đã trở nên cô quạnh 한 번 더 ngôi làng sau trận sạt lở đã trở nên cô quạnh ngôi làng 마을이죠 sau 후에 trận sạt lở 산사태 라는 뜻이요 đã 과거요 hết trở nên mơ 하게 되 cô quạnh 정먹 하게 되 란 뜻이죠. 네, 잘 섰습니다. 그럼 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ngôi làng cô quạnh nằm giữa rừng sâu cuộc sống ở đây khá cô quạnh ít người qua lại ngôi làng sau trận sạt lở đã trở nên cô quạnh 네, 잘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단어 넘어가요. 네 번째 단어는 꼴랍 입니다. 꼴랍 한국어로 해석하면 고립하다 고립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꼴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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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는 큰 충격을 받든 후에 사회에서 고립되었어요.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anh ấy tự cô랍 bản thân khỏi xã hội sau 구속 lớn 한 번 더 anh ấy tự cô랍 bản thân khỏi xã hội sau 구속 lớn anh ấy 그냥 tự 스스로 cô lập 고립 되었어요. bản thân 받든 후에 스스로 사회에서 고립 되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오랫동안 고립 되면 우울증과 불안은 초래할 수 있어요. 베트낙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꼴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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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롤랑 한 번 더 꼴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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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대, 쎈린, 잠깐, 마, 러랑, 곧랍, 고립되다이죠. 과랍, 과랍, 오랫동안, 곧랍, 과랍, 오랫동안 고립되면, 거대, 할 수도 있다. 쎈린, 초래하다, 잠깐, 우울증이에요. 마, 그리고 러랑, 걱정, 불안, 라는 뜻이죠. 음, 위험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이 지역은 자연채로 인해 고립되었어요. 음,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호흡 này đã bị cô lập do thiên tai. 한 번 더. 호흡 này đã bị cô lập do thiên tai. 음, 호흡 này, 이 지역은 đã bị cô lập, 고립되었어요. 저, 뭐뭐, 로 인해. 원인 얘기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thiên tai, 자연채내라는 뜻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문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Anh ấy tự cô lập bản thân khỏi xã hội sau 구속 lớn. cô lập quá lâu có thể dẫn đến trầm cảm và lo lắng. khu vực này đã bị cô lập do thiên tai.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단어 넘어가요. 마지막 단어는 꼬랑입니다. 꼬랑, 한국어로 해석하면 응축하다, 응축되다, 아니면 간결하다, 요약하다 그 의미예요. 마지막 단어만 아까 한자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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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nội dung cuộc họp đã được cô đọng thành một báo cáo ngắn nội dung cuộc họp đã được cô đọng thành một báo cáo ngắn nội dung 내용이 của cuộc họp 회의 nội dung cuộc họp 회의 내용 đã được cô đọng, được thông사 앞에 붙이면 수통태 표현이 응축되었어요 thành một báo cáo báo cáo 요긴 보고서에요 ngắn, 잘 분 보고서로 응축되었어요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책의 정수는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응축되었어요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Tinh hoa của cuốn sách đã được cô đọng trong vài trang cuối 한 번 더 Tinh hoa của cuốn sách đã được cô đọng trong vài trang cuối Tinh hoa trong số cuốn sách đã được cô đọng trong vài trang cuối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응축되었어요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그의 연설은 매우 응축되어 이해하기 쉬웠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그의 연설, 그의 발표가 아주 매우 응축되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질문 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오늘 단어들이 아마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고독하다 뭐라고 해요? 꼬럽, 꼬럽 외롭다, 꼬런, 꼬런 정막하다, 슬슬하다 꼬끌, 꼬끌 고립하다, 고립되다, 고립 꼬럽, 꼬럽 마지막은 응축하다, 응축되다, 간결하다 음 꼬덕, 꼬덕 네 여러분 잘 복습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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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